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요. 마카롱이에요. 음료는 우유 준비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는 돼지밥 마카롱이에요. 가격은 2500원. 볶음밥은 돼지바맛이 나는데요, 다크초코 돼지바맛 이건 몽셸통통, 가격은 2,000원이에요 음~~ 음~~ 카카오 몽셸통통 말고 그냥 크림 몽셸통통 맛나요 아주 살짝 이거는 바닐라 크렘브릴레, 가격은 2,500원이에요 음~~ 겉에 설탕을 토치로 녹였네요 음~~ 바닐라 크렘브릴레이에요 너무 맛있다 음~~ 음~~ 요거는 청포도 요거트 마카롱이에요 안에 청포도가 박혀 있어요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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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요거트 필링이 조금 짭짜롬해요 요거는 새콤선딸기 마카롱이에요 가격은 2500원이에요 안에 선딸기가 이렇게 박혀있습니다 요거 또 맛있다 habrást게 그러는거니까요 뭐지 이런거 사서 거기는 이렇게 먹는거 같아요 진짜 타이틀 그 맛은 항상 좋고 상큼해요 이거는 순수 우유 마카롱 가격은 2000원 진짜 우유 맛이 느껴지네요 상큼해요 요거는 쿠앤크 마카롱 가격은 2,500원 이에요. 아이스박스 케이크 맛이에요. 음. 요거는 루엘밀크띠 마카롱 가격은 2,500원 이에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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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…. 이건 리얼 딸기 치즈 마카롱이에요 가격은 2,500원 음~~ 딸기클은 쥐가 막 씹혀요 맛도 맛있지만 식감에도 많이 신경쓰신 것 같아요 요거는 앙버터 마카롱 가격은 2,500원이에요 안에 버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파도 앙금을 필링이랑 섞었어요 몽실둥이 바닐라 크렌블릴레는 맛있을 것 같아서 하나씩 더 샀어요 틀링이 좀 짭짜롬해요 아이스크림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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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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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바닐라 크렌브릴레랑 순수우유랑 쿠앤크랑 앙버터가 제일 맛있었어요. 잘 먹었습니다.